안녕하세요 빵떡이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약과 투게더 그리고 엑설런트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빔밥이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먹으세요 canal에 Aktien수도 corpus 탕수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잠깐 욕심먹는것이 안녕하세요 맛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치즈가 자주 검은지 너무 맛있고 3시간 이상은 에어치고 선글라 미니 고춧가루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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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